2적구인 빨간 공이 코너에서 떨어져 있어서 뒤돌리기를 짧게 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뒤돌리기 길게 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 당점과 두께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배치는 당점과 두께에 따라 내 공이 1적구를 막고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의 변화가 많은 배치입니다. 1적구의 두께가 조금만 얇게 맞아도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에 따라서 밀리는 양이 많아져서 길게 실패하기 쉽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를 써도 되는 배치인데요. 2적구를 코너에 보내기보다는 돌아서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공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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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